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이렇게 오늘 난 기사를 보니까 참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인터뷰 여러분 잘된 인터뷰는 상당히 정보로서도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그런 인터뷰는 정말 도움이 되죠. 위조된 영상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완전히 서로가 분야는 다른데 아마 cctv나 이런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범죄자를 잡아내는 그런 영상 분석 연구 소장 되시는 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장문의 인터뷰를 했는데 참 마음에 드는 애 위조된 영상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선거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흔적이 득표수에 남게 됩니다. 득표수에 숫자에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그 숫자를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법영상분석연구소장이 하시는 말 위조된 영상에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여기서 뭐죠? 위조된 뭐죠? 위조된 숫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는 다르지만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지금 보니까 이분 성함이 황민구네요.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장님이시네요. 아주 심정 인터뷰를 했는데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법영상분석은 이미지를 해부하듯이 분석해 증거를 증거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손상된 영상, 저화질의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게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조갑제가 아무리 뭡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더라도 그냥 숫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정언을 하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하태경이 아무리 선거 부정이 없다고 선관위 대변인처럼 행동하더라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정규제가 아무리 뭡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없다고 그렇게 뭡니까 방방 뜨더라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후보가 얻은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거소 손상투표수, 제외국민투표수, 이런 득표수에 남겨진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 남겨진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에 제가 펴낸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2권 3권 이 책들은 철두철맥이 뭡니까 숫자에 바탕을 둔 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친 사람들 이렇게 파고들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거머리처럼 숫자를 뭡니까 떨고 파가지고 범죄를 세상에 낱낱이 떨어내리라고는 아무도 여러분들 상상 못했을 겁니다. 일체 대응을 하지 않지만 선거 사물을 담당한 사람들은 상당히 곤혹소를 겁니다. 고소를 하자니 그렇고 고발하자니 그렇고 저 양반이 뭐죠 학자 출신답게 숫자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발표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고발하려고 하니까 또 힘들고 고발 안 하니까 힘들고 이래저래 힘들겠죠.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은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발표한 득표수 자료를 의심스럽게 보고 그것을 뭡니까 바닥까지 파헤쳐 가지고 너희들이 이 짓을 했지 이렇게 밝히려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돼지개나 가제나 붕어나 오징어나 꼴뚜기처럼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발표한 복잡한 숫자 덩어리를 어느 놈이 나서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뭘 할지를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요? 그래서 여러분 보입니까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지만 숫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는 모든 행위가 기록됩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는 숫자에는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됩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전산을 조작하고 선거 사기를 기획했던 자들은 이거를 몰랐을 겁니다. 영상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듯이 선거 데이터의 모든 범죄 행위가 기록되는 것을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재미있습니다. 법 영상 가운데서 법 보행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발해 착지 방법 보폭 11자 그름 바깥 그름 8자 그름 여러 형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몸의 움직임 자세를 종합적으로 보고 동일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영상 속 실제 정보를 확인한 과정이 본밀입니다. A가 진짜 A가 맞는지 B가 실제 B와 일치하는지 보는 겁니다. 영상 안에 숨겨져 있는 정보들 주철의 사건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비안회가 3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어마어마한 후보별 득표수로 구성되는 선거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죄다 뭐죠? 가짜인 거 아닙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17개 광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 교육감선거 여러분 그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가짜인 거 아닙니까? 숫자에는 모든 행위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 책이 그냥 우습게 넘길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저는 역사적 문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숫자를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절대 뭐죠?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만들어서 제조해서 제작해서 발표한 공식 선거 데이터를 어느 놈이 나서서 그것을 분석하리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모든 숫자가 다 조작된 숫자인 것을 밝혀낸 겁니다. 지금이야 미풍처럼 보이죠. 그러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남기는 것하고 책을 통해서 남기는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도둑놈들 책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중앙선거관린회가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를 변별하는 후보별 득표수가 죄다 조작된 숫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국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국민들 함께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런 천인공동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브루스님처럼 김천선관위 김천국민회임 당사를 방문해서 도둑놈들 책을 기정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브루스님처럼 애국하는 방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데 이렇게 선관위도 방문해서 들이시고 국힘당위도 들이시고 그럼 있으면 읽을 거 아닙니까 읽으면 눈이 뜰 거 아닙니까 그리운 사람님처럼 사회가 썩어도 썩어도 더럽게 썩었습니다. 내 생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뭡니까 타락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항상 젊은 날은 나라는 항상 발전할 거를 생각했지 발전은커녕 도둑놈들이 큰 소리를 치고 불법과 부정이 만년했네데도 다 입을 쳐닫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포기했지만 나는 정말 마지막 내가 낳아서 자란 내하고 인연을 맺었던 나라에 대해서 봉사하는 기회가 도둑놈들 시리즈를 왕관한 겁니다. 여러분 영상에는 모든 행위가 기록된다는 거 아닙니까 숫자에는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데이터를 보고는 하나 해석하는 일입니다. 비지털 포렌식을 여러분 하면 범죄가 다 발각되니까 일치에 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산 장비에 대한 포렌식을 절대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좋다 이야기야 너희가 그거 안 하면 사진이나 영상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분석하는 것이 바로 법영상입니다. 선거데이터 분석은 포렌식이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사악한 짓을 했는지를 밝혀내는 겁니다. 법영상하고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포렌식이 있고 법영상 분석이 있는데 선거도 투표에 사용됐던 전산 장비 일체를 그냥 포렌식하게 되면 검시에 있게 발각이 될 건데 그걸 철투점에 다 막았지 않습니까 법원도 여러분들 그것을 영장 같은 걸 발부 안 하고 다 협조 안 한 거 아닙니까 사진이나 영상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분석합니다. 제야 전문가가 했던 선거데이터 분석은 딴 거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공식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모든 숫자가 다 조작된 것을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제1권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의 종로구 선거데이터입니다. 어맘하게 복잡하죠. 이재명 윤상열 심상정 오춘호 허경영 이병륜 오근호 김경재 이런 선거데이터가 출처가 어딥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런 선거데이터를 누가 분석 하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선거데이터를 선거 사기범들하고 전산조작범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돼지, 개, 가지, 붕어, 오징어, 꼴뚜기, 멸치 등은 절대로 이런 선거데이터에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발표한 거죠. 아마 앞으로 이제 이 선거데이터를 발표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도 분석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선거데이터 다 뭡니까 다 조작된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다 숫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이름 응했던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전산 프로그램하고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숫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런 발견할 거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돼지, 개들은 아무런 저항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일부 돼지, 개라고 이런 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숫자인 겁니다. 조작된 숫자인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책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중앙선거관리네가 발표한 득표수가 모두 다 조작됐다는 겁니다. 다 가짜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책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폭탄 선언을 한다. 도둑놈들이 읽어내 나온 내용입니다. 이 중앙선거관리네 발표에 대한 모든 자료는 조작된 숫자, 만들어진 숫자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자료는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제조한 숫자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다.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국가의 공적기관이 내놓은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대사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별 선거인 투표 당일 투표를 제외한 모든 득표수가 인위적으로 제조한 거다. 당일 투표에서 후보가 얻은 득표수를 제외한 거소선상, 제외국민,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 그래서 동별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도덕놈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 책을 구입해서 직접 읽도가시고 주변에 퍼뜨리셔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재산이 어디 남겠습니까 재산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박사님 그래도 나라가 망했습니까 선거를 도덕질하는데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체제를 바꾸면 뭡니까 나라를 넘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이 자료는 선거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계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다. 진짜 득표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수인 조작값을 입력해서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이 도덕놈들이 갖고 있는 가장 뭐죠 중요한 핵심이란 것은 모든 후보별 덕교수를 다 제조 제작 생산해서 유통시킨 거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근대사 근현대사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건은 없습니다. 오일 쇼크 박정희 대통령 시혜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모든 선거를 다 도덕질 했으니까. 나라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특수통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영어 잘하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잘생기면 뭐합니까 똑똑하면 뭐합니까 서울법대에 나오면 뭐합니까 사법고시 통과하면 뭐합니까 생각이 반듯하고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지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가지도 않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지만 나는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자식 세대 생가하고 손자 손녀 생대 생가하고 그래도 뭡니까 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계속해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잘난 서울법대 출신들처럼 똑똑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법관들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선일보의 노태학 중앙선거할리위원장 와가지고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 정신나간 인간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서울법대 때문에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면 저는 서울법대 때문에 망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국가의 공적기관이 선거라는 행사를 치르면서 저거 마음대로 뭡니까 득표수를 만들어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선거데이터가 다 이름들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